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어기 해제 이후 날마다 수백 척씩 우리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헬기에 설치된 영상판독기가 중국어선을 탐지합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곧바로 고속단장이 중국어선을 향해 내달립니다. 가판에 쌓여있는 촘촘한 그물, 해경단속요원의 추궁에 중국선장은 불법을 인정합니다. 중국어선의 어창을 열자 조업일지와 다르게 조기며 갈치, 삼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싹쓸이 조업을 하고 어양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행위입니다. 지난 10월 금어기 해제 이후 서해상에는 하루 평균 3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납포한 중국어선만 49척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구물코도 아주 적은 코를 가지고 연결해서 잔인조기까지 다 잡아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자명들은 거기 가서 들어 쓸 데가 없습니다. 서해에는 겨울철 조기와 고등어 등의 황금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 중국어선들은 주로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나 밤시간에 불법 조업을 감행합니다.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항공기와 대형암정을 집중 투입하여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행히 무력저항은 한 건도 없지만 치역까지 바닥내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